1타 2배 제가 해줄게요 제가 1타 2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타 2배 이거 대가리 이거 5kg다 이거 잠깐만 5kg짜리다 와 이거 진짜 씨알 좋다 잠깐만요 부시 된 발라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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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고기 안 잡히는 포인트에 가서 응야를 하고 고기를 잡던지 와 4kg 이상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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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잡혔었던 애 같아요 배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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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져있어요 한번 잡혔다가 떨어진 애 같아요 배한테 잡혔다가 떨어진 애 같아요 네 출발 로드 좀 했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하닛 제가 끙야를 해냈습니다 하닛 제가 끙야를 해냈어요 하닛 제가 끙야를 해냈어요 하닛이 다른 세상이 찾아왔는데요 우와 끙여! 끙여를 하니까 멀미도 좀 덜 하는게 끙여! 우와 잠깐만 이거 6kg짜리다 형님 태극권 열심히 하세요 이거 놓치면 안돼요 이거 6kg다 이거 우와 겁나 크다 그래요? 겁나 커요 겁나 커요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고개 놀랐잖아요 형님 고개 꼬리 쳐다보세요 눈 쳐다보면 또 와 겁나 크다 우와 겁나 크다 우와 7kg다 이거 7kg 감사합니다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고개 크기만 7kg인데요 제일 큰게 8.7kg 짜리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것만 초대물이네요 이야 겁나 크다 대충 들어도 겁나 크다 7kg 우와 이거 그냥 메인사진데 메인사진 됐어요 제가 어떻게 이 중요한 업무를 놔두고 똥을 놀러 가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긴데요 네? 다 왔어 떴어요? 제가 수면에 뜨면 바로 말해줘요 잠깐만 떴네 좀 기다려봐봐요 여기 떴어요 서울뿐이에요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뿐은 좀 신경써 드려야 되는데요 멀미약이 3천원 멀미약이 3천원 멀미약이 3천원 멀미약이 3천원 바가지 멀미약이 왜 3천원인 줄 알아요 멀미약이 왜 3천원인 줄 알아요 낚시배에서는요 바가지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낚시배에서는요 바가지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너 남자랑 그랬어 어? 난리 났네 어? 또 있네 어? 피를 빨리 해줘요 뒤에 잘못하면 뒤에 갈뻔했네 뒤에 잘못하면 뒤에 갈뻔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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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3km는 나가는거 같아요 랜딩중 오케이 다왔다 대충 봤을때 4km는 넘어 보이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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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도 그래도 살찐 페일 고기 다 올라왔어요 와 크다 커요 커요 크다 크다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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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런 멀미하는데 형님 아침부터 마스크에서 썩었네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줘요 이거 멀미나..우와 이거 우유팩 썩었네 냄새나요 형님 인마요? 우유 썩었네 아니죠 우유 썩었네 야 이거 하루종일 우유 썩었네 맞추면서 오 통통한데요? 놓치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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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아깝다 퇴근 잘해봐봐요 퇴근 잘해봐봐요 통통한데 저는 이렇게 손님들이 고기 잡기 바쁠 때 똥나는 사람이 아닌데요 서울에서 이까지 와서 고기 잡는데 그 앞에서 똥 넣을 수가 없어요 랜딩하는데 똥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저는 매너선장입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어? 방금 분명히 맞췄는데 그쵸? 방..방.. 네? 눈치가 파랗게 분명히 머리 맞췄거든요 오늘은 5cm로서 3cm로서 4cm로서 5cm로서 저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쐈거든요 고기가 피한거죠 고기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